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생산관리 3부 오지랍 이자영 역을 맡은 고아성 마케팅부 돌직구 정윤아 역의 이송 회계부 수학왕 보람 역의 박혜수입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10시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봉 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저희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생중계를 통해서 삼토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놓치면 안되겠죠 롯데엔터테인먼트 트위터 계정 미리미리 팔로우해주시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서 곧 만나요 안녕